아픔들이 다 씻기고 이제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자 저희도 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. 그쵸? 어머나 수영 다 하셨어요? 벌써 가셔? 벌써 가셔? 현장에? 현장에 일하다 땀나면 바다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고 좋으네 이야 튼튼하네 싱그머니 저런 건강한 남성미가 탁 넘지는 남자들 보면 그냥 온몸에 세포들이 붉큰붉큰 살아난답게 아 복이 너무 많이 잠겼어요. 아침이라서 그런지 우리 아버님 목소리 곱진 않다 그치? 이런 거 다 보면 있잖아 별로 안 좋아 아니야 난 약간 간 게 좋아 약간 맛이 간 게 좋아? 아주 좋아 지그라이씨 그렇지 말은 잘 듣네 시끄럽다 막히기만 해봐 그냥 코구멍 찔러버릴게 아 저기도 음향이 너무 크니까 이쪽으로 쏴야되니까 지랄하고 바다를 보고 쏴야되지 이쪽으로 쏴아 시끄럽다니까 저것들이 기염병 지렸어 아 우리 조금 이따 하자 안되겠다 저게 지금 무대에서 막 디스코 파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렸네 그래서 조금 이따 저기가 끝나고 썰물처럼 밀려올 때 그때야 그게 우리 오라버니 어디서 오셨어요? 어디서 오셨어? 서천? 아 여기가 여기가 오빠 주구석이세요? 무슨 서천꾼 같아 오라버니가 노래 한번 하실까? 나 목소리 아픈데 못해요? 아 목...왜요? 변동? 변동? 아 변동? 저도 목 좀 수술해야 되는데 아 호기 같은 게 낫구나 이거 수술하면 얼마큼가요? 기간이? 회복기간이? 일주일? 보통 회복기간이 얼마나 해? 요새 자두가 원래 이근거요? 요새 먹었네요 한 6, 7개월 간다죠? 회복기간이? 물? 뭐예요? 우린 물을 많이 먹으라던데? 아 지금 수술해서 그런거지 그래서 물을 많이 먹지 말라면서 왜요? 왜 이러지? 이상한 아휴 지금 살짝 오늘 토요일이라서 또 노래소리가 들리면 또 한 분 한 분 오실 줄 알았더니 한 곡이 끝나서 이 애타게 불러도 안 오시네 지금 웬 무대가 잘해놓긴 했어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 나도 음악 틀어놔 저기 민재야